따지는 그 다음 수업의 비협조적인 학생 지도 지금부터 이제 오늘의 가장 클라이맥스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수업에 비협조적인 학생은 어떻게 하느냐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버릇없게 되는 행동은 어떻게 하느냐 교사의 말을 무시하고 다른 학생들은 미칠경에 걱정된다 도를 넘는 예의학생 지도 이런 게 쭉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질문은 사실은 선생님 학교 선도 규정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 중요합니다 하던 일 멈추시고 저 좀 봐주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이것만 선생님들께서 이천중학교 선생님들께서 일사불란하게 해주시면 불과 두 달 안에 정말 학생 사안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뭐냐 선생님들 이천중학교 선도 규정에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교사의 허락이나 정당한 서의 없이 교실을 돌아다니거나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면 출석정지까지 가능하다 교사의 정당한 지도 및 지시사항에 불선한 태도를 경우 특별교육까지 위반한 경우 교사의 정당한 지도를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출석정지까지 이런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또 이것에 상응하는 이것에 준하는 행위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걸 솔직히 우리 커밍아웃 하겠습니다 알고 있었다 동그라미 몰랐다 X 채팅창에 해주세요 시작 알고 있었다 동그라미 잘 몰랐다 X 자 그럼 오케이 지금 몰랐다는 분 계십니다 절반 정도 아닌가요 그러면 아는 분들 포함해서 나는 이거를 우리 반 애들에게 충분히 안내해 주었다 이렇게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아이들에게 충분히 안내해 줬다 동그라미 아니다 X 우리 반 애들에게 너희들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러한 선도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줬다 동그라미 아니다 X 전멸이네요 그게 이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천중학교 선도 규정이 상당히 정치하다 세밀하다 이 뜻이에요 이런 거 보세요 선생님이 지적의 불순한 태도를 보면서 학생들의 야유와 호응을 유도하는 행위 출석정지까지 가능하다 물론 처음부터 출석정지는 안되겠습니다만은 보세요 굉장히 제가 본 선도 규정 중에 가장 꼼꼼한 측에서 상위 10%에 속합니다 그런데 상위 10%에 속하면 뭐하냐고 선생님들이 모르셔 더군다나 애들은 더 몰라 그러면 뭐야 있으나 마나야 있으나 마나 선생님들 선도 규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교권이거보다도 더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죠 선도 교권법은 특별법에 해당하는데 이거 전체는 초중등 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무슨 법?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 강승연 선생님 한 분만 알고 계신 자 무슨 법? 채팅창에 한번 쓰세요 학교 선도 규정은 무엇에 따른 것이다 이건 어느 학교에서 임의로 한 것이 아니에요 초중등 교육법에서 이런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걸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이에요 법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제 부장님한테 부탁드렸어요 손도 규정 좀 보내주십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근데 이거를 어떻게냐 학습거침해산신고서 여기서 교권이란 말을 제가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 교권이래버리면 은근히 부하가 침이로 올라요 당신들만 인권이 있어? 우리에도 인권이 있어? 이렇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중요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권이란 말 쓰지 말자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얘네들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교사가 뭐가 권위가 침해 당할 수 있지만 교사는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누가 손해봐? 친구들 친구들이 피해받는 거죠 그리고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제가 기회했을 때 보여드릴 텐데 왜 남의 엄마가 엄마 아빠가 돈 벌어서 얘한테 이렇게 옷 입히고 학교까지 보냈는데 그 정성을 가로채는 갈취행이요 절도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권, 동료 학습권 침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거를 유인물로 해서 이것도 일사불란해야 돼 다 해야 돼, 다 모든 반이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직접 조회 시간에 들어가고 이런 거 얘기하자, 이런 거 얘들아, 너희들이 이런 거 몰랐을 텐데 모른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건 아니다 이거 잘 보고 이대로 잘 지켜주길 바래 그렇게 웃으면서 안내해 주세요 인상 쓰지 마세요 왜? 이건 법률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출석정지, 특별교회 이런 법률, 교권은 더군다나 모두 가능해요 전학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강력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잘 안내해 주시고 그리고 교실에다가 잘 보이는 곳에다가 잘 붙여주시고 교과담윤 선생님 애들이 이런 행동을 할 때 옐로우 카드 주세요 암흑애야 웃으면서 주세요 암흑애야 너 1조 5항 선생님의 치적에 불선한 태도를 보면서 학생들이 야유유도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거 맞니? 교내 봉사부터 출석정지 가능하네 경고 주세요 미리 한번 경고 주시고 그럴 때 선생님이 인상 쓰지 않고 이렇게 그냥 평범한 표정을 지으면서 얘기해 주는 게 사실은 더 무섭습니다 어떠세요? 동그라미 엑스 공감하시나요? 네, 이제부터 2학기의 이천중은 다르다 과거의 이천중이 아니다 우리는 법대로 간다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